사랑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등 서천군 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심차게 달려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군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하며 군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서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